공식화된 내년 경기후퇴 전망 예산심의회에 반영해야 한국은행이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6차례 연속 인상하긴 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상단이 4.0%인데다 12월 13, 14일 회의에서 0.5%포인트 추가 인상에 한미 간 금리차가 커질 국면인데도 인상폭을 최소화한 것이다.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큰 가운데 외환시장이 다행히 안정돼 여유가 조금 생긴 것이라 본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 여파는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자금 시장 경색의 정부가 적극 대체해야 한다. 국회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1.7%로 떨어질 것이란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을 잘 반영해 막바지 예산심의회에 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24일 발표를 보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금은 9월보다 49.5%나 줄었다. 기업어음 발행도 27.2%가 줄었다.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의 회사채나 어음 발행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기업의 회사채 발행금리는 연 9%대에 이르렀다.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이 내년에도 대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여 회사채 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 내년 2월부터는 보험회사들이 발행한 연 9채 콜옵션 행사 시기도 돌아온다. 롯데건설이 유상증자와 계열사 지원 등을 통해 1조 4천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경기 후퇴의 자금시장 악영향도 가시권에 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하늘은 내년 물가가 3.6% 오르고 경제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이라고 경제의 전망을 수정했다. 물가가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경기 후퇴가 올 것이라는 얘기다. 1.7%는 지금까지 나온 국제기구나 국내 분석기관의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내년 하반기에 세계경제회부로 수출이 회복되겠지만 민간소비나 건설투자, 설비투자는 상반기보다 크게 나빠질 것이라고 하늘은 예상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짜던 7,8월 한은의 내년 성장률 전망은 2.1%였다. 아직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 중인 만큼 달라진 경제 전망을 반영해 재정의 구실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투자 진작에 실외가 없는 대기업 법인세 감면을 취소해 재정의 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지출 측면에서는 고용유지와 신규 고용창출 지원, 저소득층 소득지원 등을 확대해 민간소비유측을 억제해야 한다.